아, 어제 그 왔던 느낌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았지. 아, 어제 잔고 후회돼, 갑자기. 그러니까 잠을 잔 게 이렇게 후회가 될 수가. 이곳은 사실 평생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천국이었어요. 너무 아쉽고. 이렇게까지 아쉬울 줄은 몰랐는데 너무 미련이 납니다. 아이고, 비터야. 아이고, 룬이야. 둘은 그대로인데 너무 많이 바뀌었네. 대상. 어째. 일로 와봐. 보고 싶은 우리 은희, 비터. 보는 것만으로 되게 너무 좋았고. 초심을 다시 한 번 잡을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 11명이 다 나이 차도 있고 그런데 다 동갑 친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번에 뭔가 진짜 17살답게 재밌게 논 것 같아서 되게 행복하고. 이런 행복한 순간 위에서 더 열심히 일해서. 진짜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선우야. 선우야. 얼마 안 남았다고. 선우야. 원어원이야. 일할 때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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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안녕하세요. 언어강간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끝난 거야? 이야 너무 슬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원 강간혜입니다 아 나 못 나가 아 여길 놔두고 어떡해